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왔지 아 왜 또 슬... 아니 뭐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슬라임만 뽑은? 개고순가? 슬레이 더 슬라임 그런데 갑자기 가지가 나타나서 또 등반자의 골칫거리 쓰는 거 아닌가? 열 웬일 킹기 가더리까지 흑우 부적 거르고 히어라 히어라 자 보징어 팩털 끝 하나 못 건들죠 그릇 서거 방어 할까 무한의 겁날 쏘리 지르네 사일런트 강해 탐스럽네 유리칼 4단원 딱댐 턴종킬 아니 귀집이 왜 자꾸 나와 쏘리 질러 어 뭔데 이거 에이 버펀데 안 봐줬다 안 봐줬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슬라임이 이렇게 쉬운데 앞에 있던 사일런트들은 왜 죽었대 약한 사일런트다 판도라 왕관 갈까? 아냐 판도라 와 연금이다 다시 히히 가지 걔가 가가가가가가가가 출발 불타 불타 헐 내 시계는 필요 없잖아 퇴업장치 사자 마일런트는 유령의 형상 있어가지고 방어도 올라가는 카드가 없네 잔상이나 줘봐 건무 필요한데 건무는 주고도 안주네 건설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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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꼽힘 닭다리 꼽힘 아 연박선 버려 닭다리 꼽힘 인. 공. 물. 싸우는 법을 모르느냐 아 이거 뭐야 이거 대노삼 피가 60이야 아. 서순 아아아아오 원 턴킬 잔상 건무줘 임마 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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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르벨 건무 건무줘 건묽 건묽 까비 전략 가버리는 실력이 있어야되네 2천적 까비 실력이 없네 어 대단 까비 아깝숑 도갈 총매 총매 쓰기에는 독이 너무 없는데 도갈 영체와 에이 일을 마감 어서요 얍 호올리 에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콩맨 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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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불러도 나오지도 않더니 중독? 포션은 필요 없겠지? 어 뭐야 너희들 발렸잖아 왜 또 왔어 패배? 인정 못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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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ус 와 포션벨트까지 아직도 실력으로 슬더스를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열쓰나 먹을 걸 그랬나 대폭함 대폭함 잘 못썼다 옆에 있는거 쓰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 평상 1드로만 더 1드로만 더 이건 2드로잖아 피 40만 깎으면 된다 어 형상이다 유령의 형상 연금도 좋고 형상도 좋고 연금 형상 연금 형상 연금 형상 연금의 형상 없나 매폰 포션을 얻습니다 와 소주 엘리트다 잡으러 가자 엘리트가 문제가 아니고 빨리 검부가 나와야되는데 검부보다 잔상이 나와야지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엘리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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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데미지 왜 이렇게 쓸만한 카드가 없냐. 건무가 있어야 돼. 건무 대신 쓰는 무한의 겁날. 나야. 테력 올리고 싶은데 공중재비가 계속. 눈에 밝혀. 매혹적인 공중재비. 눈에 밝혀. 눈에 밝혀. 눈에 밝혀. 눈에 밝혀. 눈에 밝혀. 역시 아드바타야 꽁매 났을걸 전광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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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Mu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이거. 오레알콘 좋고요. 빗재비 하나 더 하자. 서랭이 이벤트. 뭐 가지니까 떼도 되겠지. 비힐을. 어헤. 어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씨 잔상때문에 맞는 잔상 아니었으면 오리아를 고드로 막는건데요. 배단원 쓰게 해주세요. 캘리퍼스 재생포션은 하나 들고 할까 먹자 그냥 양정도 슬거 없잖아. 아 복합이 정배네 정배네 방어가 너무 안되는데 방어가 너무 안되서 퍼펙트 했네 도시락 네네네네 시간네 시간네 정배네 비쌌 수리검 같은 거라도 나왔어야 하지 않았을까 귀집비로 힘 깎아도 힘 한참 남겠다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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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진정해 깎아야 21 곱하기 3 20 곱하기 4 20 곱하기 4 어떻게 등판하는데 거부한장이 안나오냐 20 곱하기 4 20 곱하기 4 20 곱하기 Jest 21 곱하기 3 20 곱하기 4 21 곱하기 2 아 11 4 6 ina 결혼 7 2 9 P 가지라서 약하진 않는 근데 앞에서 얼마나 잘 나왔던간에 팀장에서 막하면 끔살 당하는 거 아니야 정혼돈 악몽 예 그냥 공기에는 적립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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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단상 같은 데다가 땅봉 쓸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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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님 등반하십니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고기 한 번도 안 먹었어? 빠라바라밤 빠바밤 빠밤 빰밤 비건 스타일 빠라밤 와 3700점 개쩐다 깐 자막 모드 없는데 되게 설렁설렁 올라갔던 것 같은데